바이스톰입니다. 어제 초전도체 이슈로 주가가 폭등을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 미국 기업,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하지만 오늘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나스닥의 하락세와 함께 무려 28.95%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한국의 LK-99 초전도체 돌파구 소문이 한국과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주식 랠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폭등을 하였는데 현재 매매에 참여 중이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에 더 이상의 말은 삼가하겠습니다마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논문에 대해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고는 하나 심지어 완전한 거짓일 수도 있다고 하는 과격한 논조를 펼치는 매체들도 있는 현재 지금 이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논문은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전세계적으로 초유의 검증 실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전세계 공인연구소 12군데에서 검증을 하고 있거나 검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LK-99의 가능성을 확인한 곳은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 이렇게 두 군데인데요. 그중 인도 CSIR 국립물리학연구소에서는 검증에 실패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회의적 시각을 아직 거두지 않은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공인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실험검증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지금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이런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비전문가들까지 검증을 위해 나서는 검증 광풍이 불고 있다는데요. 미국 매체 바이스는 현재 개인과학자들과 사설기관들도 상온 초전도체를 복제해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LK-99가 실패작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바꾸는 발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를 알아보기 위한 개인들의 검증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DIY 초전도체 만들기라도 되는 것처럼 개인들까지 나서서 복제 테스트를 해보려는 실험 광풍이 불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주 관련 회사인 바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의 엔지니어 앤드류 메칼리프는 트위터를 통해 계속 과정을 업데이트하고 문서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이리스 알렉산드리아라는 러시아의 토양 분야 과학자 역시 자신이 LK-99를 성공적으로 합성했다는 주장과 함께 유리관 내부에서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가 논평을 요청하자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데요. 중국에서도 역시 물리학자가 아닌 비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계속 LK-99 합성 영상들을 게재하고 있으며 합성이나 테스트를 하지는 않아도 다양한 밈과 농담을 포함하여 지금 소셜미디어에는 초전도체 광풍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광풍은 얼마 전에 채 GPT 광풍과 유사하다는 기사는 이게 현실이 되기만 한다면 인간 같은 AI와 핵융합 전력이 가능해지기에 설레임과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LK-99의 연구 결과가 이런 비전문 애호가들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는 부분은 회의적이라는 기사는 물론 전 세계에는 이런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천 개의 대학 실험실이 있고 이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합성이 복잡하고 합성과 특성화 사이에 여러 단계의 피드백이 필요하므로 비전문가가 이러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전도체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IT 전문 매체 씨넷이 보도하듯 LK-99 합성화학물질은 만드는 데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호주의 물리학자 자올린 왕은 기본적으로 이 샘플을 만드는 데 비용이 저렴하고 만들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즉, 공개된 합성에 필요한 장비들과 재료 등을 보았을 때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검증 실험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기사는 상온 초전도체 논란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연구팀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세계적으로 과학계를 넘어 사회적 차원의 열띤 토론을 일으키고 있는데 물리학계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활기차지 않았으며 직전까지 세계는 지정학적 갈등과 대결의 소음 속에 있었기에 이런 흥미진진한 주제가 거의 없었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지금 이 논란이 가진 한 가지 확실한 것에 대해 이 상온 초전도체가 이번에 실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규모로 응용된다면 오늘날 국가와 사람들 사이의 갈등 특히 지정학적,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이 불필요해지고 기후문제, 공공안보문제, 개발문제로부터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기에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새로운 기술 이에 대한 전세계의 집단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온 초전도체가 지금은 허황된 과대광고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광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과학의 영역이지만 이미 과학을 넘어섰다 주장했는데요.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 중심에 내가 이를 증명해보겠다고 하는 호승심 이런 부분이 지금 조용하던 물리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LK-99의 열풍이 쉽게 꺼지지 않을 큰 이유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영국 매체 아이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주장인데요. 한국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초전도체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물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초전도체는 전기와 관련한 혁명적인 것일 수 있지만 초전도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장을 밀어내 부양시키는 마이스너 효과가 실제로 적용되는지인데 일부 연구자들이 한국이 발견한 것은 외부 자기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약한 자기화가 형성되는 자성의 한 종류라 이야기하면서 거의 모든 물질이 이 같은 반응인 반자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쉽게 말해서 초전도체에서 부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초전도체를 상징하는 특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 물질이 초전도체인지 다른 특징의 물질인지 여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UC 데이비스의 물리학과 부교수인 이나 비시크가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엄청난 열정과 큰 관심을 보이는 이 상황은 이해가 되고 이런 유용한 물질의 발견은 전기관리 및 운송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실제 상온 초전도체가 직접적으로 인류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것이 생성해낼 기초과학의 2차 효과가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연구진들의 LK-99가 실제 상온 초전도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무한대로 응용이 된다는 것이며 수많은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물질이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새로운 물질일 가능성과 이를 응용하는 무궁무진한 분야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의도와는 다른 발견 애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응용과학 우리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에 비록 초전도체가 아니라 할지언정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 것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과학계의 접근을 넘어 이제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는 이 LK-99를 발표한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게재를 준비 중이고 2주에서 4주 안에 공개적인 발표를 해야 좀 더 가시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인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 역시도 검증팀을 구성해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니 조금만 있으면 확인이 될 것인데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전세계적 관심을 받는 우리나라 연구진들 그들을 둘러싼 논문 공개에 대한 논란 이탈 등의 잡음들과 투자를 노리는 행위들은 물론 여러 가지 가설들도 난무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위해 정당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합당하나 그들을 함부로 비하하거나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인데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초전도체인지 혹은 다른 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때에도 인류의 신기원을 열 새로운 물질 발견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수십 년간 연구를 해온 그들의 노고가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에 과학계를 넘은 사회적 화두를 던진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